야, 빨리 끝나고 가야겠다. 아, 더워. 나, 누구라. 커피가... 어? 내 커피 어디 갔지? 아, 나 배고픈데 그냥 같이 가. 저 사람들 중에 분명 내 커피가 있을 텐데. 형, 밥 먹는데 주고, 밥 먹는데 주고. 왜, 뭐 했어? 아, 아니요. 오케이, 컴퓨터. 누구지? 그래, 저게 질문가 있을 거야. 자. 어, 지효네. 야, 지효야 이거 네 커피인데, 내가 맛있어갖고 영수증으로 좀 썼거든. 미안, 그 내가 내린 건데 한번 먹어볼래? 아, 진짜? 야, 나 내 커피 누가 가져가는 줄 알고 계속 의심했잖아. 아, 내가 조금 썼어, 그냥. 아, 내가 먼저 오해했네. 아, 괜찮아. 한번 먹어볼래? 내린 건데. 그래, 그럼. 자, 일단 마셔봐. 야, 니가 내렸어? 응. 와, 씨. 어때? 음, 괜찮은데? 고마워. 고마워. Amanda... 아, 야... 아, 놀아... 제전